자 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같이 목소리가 들리면 일자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시장이 9월달 들어서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들 당장의 소원은 뭘까요? 바로 원금 회복이죠.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이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원금 회복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원금 회복에 해당되는 종목을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코덱스 200선물 임버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 좋지 않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을 매수를 권유 드립니다. 코덱스 200선물 임버스는 시장이 빠짐을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제가 어제는 그동안의 환율 시장을 많이 설명을 하고 해놔서 오늘은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 이겁니다. 독일 증시하고 미국이 이 정도로 급나갈 그림을 보이고 있다.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 환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어떤 걸 말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율이 1397원이거든요. 조만간에 오늘 1398원까지 올라왔어요. 1400원을 뚫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1400원을 종가상 뚫어버리면 증시는 한번 급락이 올 수가 있어요. 증시가 여러분들 증시가 급락이 오기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종목을 사둘하시라고. 자 요거 코덱스 200선물 임버스 요거를 요거를 사두시면 됩니다. 코드번호 2252670이에요. 코드번호 2252670. 자 여러분들 그 자 여러분들 그 자 그래서 그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종목을 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미국 증시가 요렇게 하락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하락되면 우리 환율한테는 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원달러 환율을 자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오늘 오늘 장중에 얼마를 1398.19를 기록했어요. 1398.19를 기록했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여기 1401원을 뚫었거든요. 심각해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환율을 요거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비교차트 보겠습니다. 비교차트. 자 비교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교차트 다같이 여러분들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차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같이 요 환율의 비교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교차트. 우리 자 여기 비교차트 보이시면 일자 써주세요. 자 우리 원달러 환율 비교차트 보이면 일자 써주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요거를 그대로 요 밑에가 환율이에요. 지금 1400원 거의 왔죠. 요거를 왼쪽으로 쫙 요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쫙 그어 보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올리면은 여기에요. 그대로 올리면 여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 옆으로 딱 횡보하니까 여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97원대의 과거의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여기가 지금 2009년 4월 그러면 그때 종합주가 여기 여기가 종합주가 지수죠. 1330포인트 지금 2347인데 얼마든지 여기까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1397원이니까 옛날에 2004년에 그때 원화가 이랬으니까 우리 지수가 1330 온다. 그 논리는 조금 비약이 된 거죠. 왜 그러냐. 그동안에 2009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자본총액을 축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너무 심한 것이고 그러나 그 환율로 보면은 우리 증시가 그만큼 지금 밑으로 떨어질 압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환율를 보세요. 여기 환율를 보면 여기 환율를 보면은 자 요 자리에서 자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쭉 내리면 환율이 이렇게 내리면 강기가 강세잖아요. 강세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밑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임수지. 속임수. 그런데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내리니까 증시가 폭등했어요. 자 요것과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도 보면은 여기 자 여기 여기를 강하게 뚫었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왔어요. 이미 내려와야 돼. 그런데 나는 그래서 생각하냐. 1400원을 뚫고 올라가면 지수가 갑자기 이것과 반대로 여기서는 급등한 것처럼 여기서는 급락을 할 여력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우리 주변 환경이 돌아가는 경우가 심각한 게 중국의 위안화가 자 중국의 위안화가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를 보면 자 중국의 위안화를 보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중국 위안화가 여기가 있어요. 중국 위안화가 지금 얼마입니까? 7 7.5고 7.5고 자 근데 중국 위안화가 여기 7 7 위안을 7 위안을 돌파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강의 집중하세요. 요렇게 목이 아프게 말했는데도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되잖아요. 응?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라고 심각하니까 이렇게 입이 아프게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 김영희 씨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은 맨날 틀리게 요새 틀리게 김영희 씨 맨날 틀리잖아 삼성전자 지난번에 6만 7천원에 살아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응? 그렇죠? 박병준 매니저가 요즘에는 잘 맞추니까 잘 보시라고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위안화를 일본으로 보면 이게 중국의 위안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이거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1달러당 요렇게 요렇게 방향이 1번하고 2번 있는데 2번으로 올라가면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대고 밑으로 떨어지는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보면 중국 위안화가 여기 7위안 있죠 7위안 7위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7위안의 지나가는 선을 딱 그어볼게요 7위안이 지나가는 선 여기입니다 여기 7위안이 지나가는 선 여기가 7위안이거든요 7위안을 뚫고 올라갈 때 뚫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뚫을 때 다시 뚫었을 때 그 날짜를 찍어보면 7위안을 뚫었을 때 여기가 여기죠 날짜를 찍어보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2019년 8월 초에요 8월 초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여기가 여기가 언제냐면 제가 날짜를 요걸로 찍은다면 자 보시면 왜 이래 이거 아이 참말로 자 여기 2019년 8월 1일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20년 2월 12일에서 14일 그러면 이때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찍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증시가 폭락했어요 폭락 여기서 올라가니까 폭락했어요 봐봐요 2월 14일 이후로 자 보시면요 위안화가 7위안을 뚫고 올라갔을 때 자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대로 증시가 내리꽂았어요 그리고 8월 초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안화가 7.59를 뚫었으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위안화가 그렇게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치솟으면 치솟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치솟으면 여기 7위안이 계속 치솟으면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을 뚫고 1420원 올라가죠 왜 중국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조심할 자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미리미리 그런 험한 꼴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해야 되겠지 험한 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가 그런 험한 꼴은 예고 없이 다가오거든 내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이 종목으로 바꿔 타시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현금하고 인버스를 사 일반 종목을 팔아가지고 자 그러면 일반 종목을 팔아가지고 인버스 사면 때로는 내가 나한테 뭐 이제 근데 인버스는 천만원어치 정도는 있어야 사야 됩니다 천만원 만약에 안 넘기면 인버스가 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버스를 내가 살려면 교육을 이거 살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안 나와요 아니면 내가 모르겠으면 현금만 들고 있더거나 현금만 당분간은 그렇죠 자 그렇게 대응 전략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놔두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일 증시가 자 독일 증시가 이거거든요 독일 증시가 자 독일 증시가 이건데 독일 증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보이냐면 자 요거처럼 지금 요자리 요렇게 급락했던 자리 그래서 독일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겠더라구요 한 27% 이상은 빠지겠더라구요 언제까지 잘하면 이번에 10월 11월 12월 때까지 독일 증시가 독일 증시가 저 30%도 빠질 수가 있어요 10월 달부터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요거를 빠질 수 있는 요게 만약에 독일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1800을 깰 수가 있어요 1800 깨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덱스 인버스를 사야 돼요 일반 종목을 팔고 그러면 독일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내가 다른 거는 말 안 할게 복잡하게 그냥 그래프에서 찾아볼게요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느냐 간단합니다 자 그대로 잘만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먼저 독일은 지금 독일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 독일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은 지금 어디에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2009년 여기가 2021년 12월 해가지고 13년 동안 대세 상승이 끝나가지고 지금 A파 끝났고 B파 해서 C파 요정도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요 여기 A파의 길이보다도 C파는 1.618배가 보통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만약에 하락폭이 1000이다 그러면 여기 C는 1600P가 빠져요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힙합입니다 이미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독일 증시를 보면 크게 독일 증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세 상승이 올라와 가지고 A, B, C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와서 A, B, C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 독일 증시가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을 색깔을 제가 칠하겠습니다 황토색이 481 그 다음에 이게 옥색이 240이에요 녹색이 120 빨강색이 60 파란색이 20 자 이 숫자들의 배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배열이 됐나요 이동평균선 배열이 그 색깔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곧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 물 좀 먹을 테니까 자 1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9월달 배열은 어떤 배열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달 여기 배열을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 보면은 배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480 그렇죠 황토색 그 다음에 240 그 다음에 녹색이 120 그 다음에 60 15 아니 60 20 15 이게 역별이에요 역별 여러분 역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배열이 나오잖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라고 그랬죠 여기 2009년 2009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ABC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역별이 나왔는데 그 역별이 나올 때가 제가 화살표 칠하면은 이때 한 번 2018년 11월달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5% 빠졌어요 15% 자 그리고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없다가 2008년 9월달에 나온 거예요 9월초에 2008년 9월초에 그랬는데 그랬는데 보시면은요 여기 9월초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36%가 빠졌어요 기간은 두 달 만에 별로 안 걸렸어요 두 달도 안 걸렸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즉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는 오랫동안 걸렸지만 빠질 때는 순간적으로 ABC로 빠져요 근데 제수업계실이 지금 독일이 그게 걸렸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역별이 나왔어요 역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역별 나오니까 여기서 못해도 15% 빠졌고 많이 빠지면은 36%가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몇 프로 빠지겠어요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는 못해도 30% 이상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왜 그렇게 보느냐 이유는 이유는 이렇게 봐요 여기 지금 무려 13년간 13년간 대세 끝나고 내려오는 거니까 대세 끝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더 확실하게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이 방송 끝나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내가 실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리고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을 보면은 미국 나스닥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색깔을 자 요거 요 색깔 요거 요 색깔이 480 요 색깔이 480이고요 그 다음에 옥색이 240 그 다음에 녹색 녹색이 녹색이 120 그 다음에 빨강색이 60 그 다음에 파란색이 20 자 지금 미국 나스닥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자 미국 나스닥은 어떤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지금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입니까? 미국 나스닥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색깔 다 찍어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은 어떤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고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역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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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내가 정답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나 자 역배열 역배열이 이미 역배열 됐어요 역배열 됐습니다 이미 역배열 됐어요 봐봐요 확대하면 이미 역배열 역배열 됐어요 역배열이 여기 9월달 와서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됐나요? 481, 그 다음에 241, 120, 60, 20, 20, 10 이게 모든 게 역배열이 된 때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에서 있었냐면 공교롭게도 지금부터 14년 전에 역입니다 2008년 9월 15일쯤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역배열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증시가 폭락이에요 폭락 이것도 역시 거의 30% 이상 35% 폭락했어요 자 폭락하는 기간은 두 달 동안 40일 만에 폭락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폭락했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 내가 날짜를 찍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정리해보면 미국이 지금 뭐합니까? 기준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죠 미국이 여러분들 금리와 기준금리가 올해 3월 달만 하더라도 0.25였어요 근데 올해 연말 가면 얼마입니까? 올해 연말 가면 올해 9월 달 가면 보나마나 여러분도 얼마? 모두에도 3.25 그러면 10배, 11배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가면 4.5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16배를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1년도 안 돼가지고 16배를 끌어올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속 저금리라고 외쳤을 때가 2020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21년 11월까지 저금리였어요 어떻게? 0%대였어요 그 0%대 금리가 4%대니까 16배라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폭이 중요하거든요 0%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산 사람들 나중에는 내년 가면 파산당해요 파산 그것이 아직은 증시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도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면 무시간이 빠지죠 지금 미국이 앞으로 무시간이 빠진다니까요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역별이 나왔거든요 일봉에서 일봉에서 역별이 나왔는데 그런데 옛날 옛적에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역별이 나오니까 거기서 두 달 후에 바로 증시가 대폭락 시파가 완성이 되더라 거의 36% 빠지더라 미국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역별 됐기 때문에 미국이 더군다나 금리 인상하면 뭡니까? 여기서 약간 반등이 온다고 그런 것 따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반등 오냐 안 오냐 그럼 가지고 내가 비싸게 파냐 아니야 그냥 36개 출행량 해야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냐고 36개 출행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냐 오리어 반등 나오면 더 팔아야지 여러분들 어? 반등 나오면 더 팔아야지요 더 그냥 팔아가지고 이리 가야지 이쪽으로 반등 나오면 더 팔아야 된다니까요 더 팔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여러분들 생쇼 자 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가 보면은요 지금 생쇼에서 1등이에요 시장을 봐봐 9월달에 여러분들 210% 오늘 SJM 홀딩스가 오늘 바로 오늘 SJM 홀딩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내가 추천하다가 바로 20 몇 프로 10 몇 프로 갔잖아요 그죠? SJM 홀딩스 자 오늘 보시면은요 여기 봐보시죠 자 우리 다같이 SJM 홀딩스 설명하는 장면 박병주 매니저 보이면 7자 올려주세요 오늘 제가 SJM 홀딩스 설명을 했죠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자마자 바로 4,325원에 들어갔던가? 아니 4,625원에 샀는데 이게 바로 5,180원까지 바로 급등했어요 30분 만에 복등했어 내가 이 정도로 잘 봅니다 잘 봐 물론 SJM 홀딩스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틈도 안 주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 했지만 이 정도로 촉이 있어요 촉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촉이 제일로 뛰어나 어디에서? 매일경제TV에서 제일로 촉이 뛰어납니다 맞나요? 맞으면 삶 써주세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냐고 누구 말을? 현재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소원은 뭐다? 우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뭘까요? 그래서 원금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의 지름길은 박병주 매니저로 자 보세요 박병주 매니저로 전문가를 이동하세요 이동 내일부터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자 지금 전화 돌리세요 지금 지금 전화 돌려가지고 전문가를 바꿔 지금 전화 돌려서 전문가 교체하세요 알겠죠? 왜그냐? 내가 혼자 못해 응? 내가 우리 정의원들한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주나 봐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인버스가 그때 그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인버스가 한번 폭락했잖아 그때 오리어 인버스를 샀다니까 3,100원에 봐봐요 여기 9월 13일 날 인버스가 우리 그때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 6% 막 급나게 나오니까 박병주 매니저를 막 까고 그러더라고 지금 올라갈 때 왜 여러분들 먹은 사람 많은 사람 있을 텐데 왜 저 못 갑니까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이날 우리 정의원들한테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추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쭉쭉 급등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전문가 아닌가요? 완전히 저점에서 내가 증거했잖아요 증거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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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스 3,100원 매수 코덱스 200 선물지 인버스 3,100원 매수 비중 80% 우리 정의원들은 코덱스 200 선물지 인버스 뭘 빠겠어요 거의 다 뭐 여러분 다른 전문가들이 박병주 깐다고 하더라고 한번 두고 보자고 10월 말에 누가 누구 회원들이 돈을 진짜로 버는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박병주 매니저가 이기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칠 써주세요 누가 돈을 버는가 보자 이거야 누가 돈을 버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전문가 변경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 돈 지키지 지금 1등 전문가한테 여러분 맡겨야지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러면 전문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변경하시면 회의비 안 내고 여기다 전화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전문가 변경한다고 신청하세요 그러면 회의비 따로 안 되고 전문가 변경만 하면 저한테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포트를 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인버스 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이제는 정의원방 오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벤트를 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혼자 못해 혼자 못해요 그래서 이번 9월 2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벤트 합니다 3개월 가입하시면 40일 연장을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사은품도 있어요 대신에 140명까지만 그래서 먼저 가입하신 분들은 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박병주 매니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기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다가 내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여기를 먼저 가입하시고 여기 아시겠죠? 거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 정의원방 들어와가지고 목표가 받으세요 왜? 혼자 못해 우리 정의원들한테 이렇게 딱 딱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법은 아까 이동평균선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깊이 있는 매수 기법이 있어요 더 깊이 있는 매수 기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우리 정의원들한테만 투자 기법을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의원들 모셔가지고 100만원짜리 투자 기법도 공부하시고 우리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를 가입했는데 진짜 미치겠다 도대체 리딩을 왜 그따구로 하냐 내 원금 다 깨지겠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박병준 매니저 정의원방으로 전문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전문가 변경하겠다 하시면 사람 써주세요 자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레버리지 그것 사도 됩니다 사도 돼요 소수사님 사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그보다도 이게 더 수익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원금 회복이다 자 요걸 우리 외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원금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치고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 기법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꼭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무료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